이제 여러분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참 맑았지 않은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를 여러분 키우게 되면 개하고의 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키우는 그런 그래서 저는 개를 참 가까이 잘 안 하거든요 개하고 정이 들어 놓으면 사람 정도 여러분들 무섭지만 개하고 이런 정이 들어 놓으면 그것도 여러분들 참 끊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참 이번에 개를 그냥 키우던 풍산개 두 마리하고 무슨 개를 그걸 세금으로 지원 안 해 주니까 정부가 가져가라 이렇게 이런 보도가 난 걸 보고 참 저 양반 대단하구나 그걸 보고 이런 머릿속에 딱 저가 떠오른 것은 정말 문재인스럽다 문재인스러움의 이런 본질이 뭐냐 좀 엄용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말하는 거 하고 안으로 이런 꾸미는 거 하고 항상 이율배반이었지 않습니까 말 따로 하고 이런 행동 따로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개를 내쫓았다 그게 이런 딱 기사를 보고 저는 문재인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문재인스럽다 문재인스럽다는 것은 뭐죠 거짓과 이런 동전의 양면 관계죠 말하고 행동이 다른 겁니다 그 출발점부터 거짓이었지 않습니까 출발점부터 위순이지 않습니까 출발점부터 조작이었지 않습니까 출발점부터 사기였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차이값입니다 관외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전라남도 13번 전라북도 12번 여러분 광주광역시 4번 제외하게 되면 정확하게 뭡니까 좌우대칭의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은 25%만큼 여러분들 표를 빼앗깁니다 홍준표입니다 그 당시에 경상북도는 노다지로 표를 훔쳤습니다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에 여러분들 관외의 사전투표 득표일 우편투표 참가자 수의 25% 정도를 빼앗아 가지고 민주당에게 넘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선거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플러스 14%가의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이거는 국힘당의 국민의당의 안철수입니다 이거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때 부정선거가 이제 시운전을 안 거죠 평균값을 보면 더 어마어마합니다 얘는 평균값이 이겁니다 자유한국당의 표를 11%만큼 빼앗은 겁니다 민주당은 여러분 9%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산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얼추 뭡니까 20% 정도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우편투표에 이런 것은 죽었다 깨어나올 수 나올 수 없잖아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의 표를 11%만큼 빼앗은 겁니다 관외의 사전투표 득표일을 이런 미친 수치를 보고 대한민국 지식인들 가운데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뭡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법적으로 완전히 맛이 가버렸구나 여러분 이 표가 뭘 뜻합니까 자유한국당의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의 우편투표의 참관 사람 숫자의 약 10.6%를 빼앗은 겁니다 안철수한테서는 2.1%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가 누구한테 준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문재인에게 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시작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여러분들 사기사건은 2017년 5.9 대통령 선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련회에 발표한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그림만 그려본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도 더 희한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자유한국당은 여러분 최대의 뭡니까 10%까지 표를 빼앗깁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10%가 이런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이게 뭐 이런 완전히 조작이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만 빼고 나면 완전히 좌우대칭입니다 이렇게 전국을 다 뭐죠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찾아보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값이 평균값이 자유한국당의 여러분 홍준표한테는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6%를 빼앗고 국민의당 여러분들 안철수는 3%를 빼앗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문재인한테는 플러스 8%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게이하게 하면 기본적으로 2, 8에 16 16% 정도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6% 정도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가 문제가 많아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지방선거도 사전투표를 독려했고 자기 투표인지는 대선도 이름들 자기 사전투표를 독려한 거 아닙니까 정신들을 못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그냥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이쪽에 표를 빼앗아가 뭡니까 그냥 전산으로 뭡니까 그냥 문재인에게 표를 그냥 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스럽다는 것은 바로 윗선 조작 거짓 사기하고 동의하라고 보는 겁니다 본인이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이거 뭐 어떻게 여러분들 이거 다 숨기겠습니까 이거 뭐 중앙선거관린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니까 그냥 전산 프로그램 짜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혼준표하고 안철수 표를 빼앗아가지고 문재인에게 더해가 대통령 땅땅땅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거 사기를 쳐가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는 되고 도지사도 되고 광역시장도 되고 광역시의회 의장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시장도 되고 군수도 되고 그거를 아는 사람이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하고 젊은 날 대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좀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입을 다무는 걸 보고 너희가 젊은 날 그렇게 외친 게 다 구라구나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나는 기대를 거의 안 가집니다 이익되면 움직이는 것이 인간이고 이해가 안 되면 뭡니까 산수 값산으로 값에서 춘복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뭐 기대를 안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풍산계를 그냥 세금 지원 안 해주면 못 키우겠다 이런 문재인스러움을 보고 막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그냥 거짓과 위성과 사기와 조작이다 양산 데려간 김정은 풍산계 세 마리 문재인 정부의 파양 통보 세 마리 관리비 월 250만 원 예산 지원 계획 정권 교체 후에 차들이 하자 알뜰한 거죠 그러던 중에 문재인 측이 정부의 풍산계 도로 데려가라 통보한 겁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세금 주면 내가 대신 키우겠지만 월 250만 원 세금을 안 주면은 못 키우겠다는 겁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선물로 한 풍산계 한 상과 그들의 새끼 한 마리를 경남 양산 사제에서 계속 키울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것을 알려졌다 그럼 북한에 넘겨주든지 이 같은 파양 통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담당 부처와 얘기를 마쳐놨던 월 최대 250만 원 규모의 개 관리비 예산 지원에 대해서 세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250만 원 주면 키우는데 250만 원 안 주면 못 키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가 개를 키우는데 세금을 왜 줍니까 사람이 쪼잔하기는 참 기가 찬 거죠 풍산계 파양 통보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답변을 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오종식 비서관과 신혜연 비서관 뭘 이렇게 사람을 많이 들었는지 다 이게 세금일 거 아니야 박성우 비서관 비서관 세 명과 운전기사 한 명을 두고 있다 세상에 뭘 여러분들 현직에 있을 때 잘했다고 참 나라가 여러분 이 모양입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참 이걸 못 고치면 눈에 뻔합니다 그냥 가는 길이 뭐 이 사람들은 이제 답변을 못하는 거죠 문 전 대통령 모시느라 통화가 어렵습니다 신혜연 비서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 비서관 여러 차례 연락해도 답을 주지 않았다 심성보 대통령 기록관장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풍산 개들이 정부 소유더라도 대통령이 키우다가 비용을 이유로 파양하는 게 도의적으로 맞냐는 질문에도 거의 답은 같았다 강아지 세 마리 키우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나랏돈을 요청하냐 기본적으로 개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남북 정치쇼에 이용됐던 강아지들만 불쌍하게 됐다 어떻게 사람에게 쪼잔합니까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다들 부정성으로 당선됐으니까 뭐 다 사기인 거죠 뭐 다 거짓인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사기 쳐도 발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돼지 개들이 뭘 알겠냐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저거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딱 옮겨놨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6% 이건 무슨 뜻입니까 표를 빼앗았습니다 누구한테 줬습니까 플러스 8% 문재인이한테 줬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숫자는 정확하거든요 숫자는 뭐 누구 봐주고 뭐 울고불고 하면 뭡니까 y로 주면 뭡니까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는 쿨하게 숫자 아임 사기 아임 도독질 아임 조작 이게 딱 나온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느 놈이 만들었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여러분 묻습니다 왜 내가 세금을 내니까 시민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특히 선거를 관리하는 그런 사물을 보는 선거 사무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표를 옮긴 표를 뭡니까 이동시킨 이 짓을 누가 했나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에게 밥값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닌가 이렇게 표를 이동시킨 짓을 누가 했나 이야기죠 누가 이렇게 뭡니까 사전투표를 선거 데이터를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했는지를 누가 했는지 밝혀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넘겨줬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숫자라는 것은 그냥 와이루스도 안 됩니다 좀 봐달라고 그래서 저는 숫자를 사랑합니다 숫자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사전에 내부정보가 흘러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항상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어닝리포트가 나올 시즌이지 않습니까 3분기 여러분들 실적이 딱 나오게 되면 그냥 주가가 꽉 희청거리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숫자는 봐주는 게 없으니까 우리처럼 숫자 여론조사 숫자를 조작하고 선거 여러분들 결과를 조작하고 이런 짓도 안 하거든요 그건 범죄니까 범죄하고 여러분들 정상적인 행동이 헷갈리는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그런 불법을 단호하게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대통령항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입에서 뭡니까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숫자는 엄정하고 정직합니다 누구 봐주는 게 없고 좌파기 때문에 이런 봐주고 우파기 때문에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 공 박사님 우리 편함께는 좀 더 가혹하게 말 좀 하지 마시고 제 말씀드리는 것은 공병원한 여러분들 있죠 뭐 좌측도 아니고 우측도 아닙니다 나는 오로지 사실척이고 진실척입니다 나는 여러분 그렇게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우리 편 봐주고 으쌰 으쌰 해먹자 이런 짓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주의자입니다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주의자고 나는 선거 비용을 내면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해가지고 우리 편이니까 봐주고 우리 대통령은 좀 바쁘니까 그 업무는 좀 미루도다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짓거리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해먹자 우리끼리 봐주자 그래서 구한 말이 또 뭡니까 나라가 풍지 박산이 난 거 아닙니까 우파면 뭐하고 좌파면 뭐하냐 이야기죠 모든 것은 사실과 진실 위에서 모든 것이 집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특별하게 현 정부에 대해서 뭐 억하심정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나라 잘 되자는 그런 뜻에서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진실에 기초하지 않고 거대한 악을 뭡니까 외면하는 그런 정권은 절대 농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개하고 대부분 정이 생기는데 이렇게 뭡니까 그래서 만물상에 배성규 논설위원이 참 글을 잘 썼네요 돈이 없다고 키우던 개를 쫓아내는 전 대통령 그러니까 뭐 사사로운 걸 떠나가지고 야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야기는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 시중에 아무 배운 게 없는 여러분들 사람들도 자기가 키우던 개를 그냥 데려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 정이 있어가 그 개 눈을 보면 눈망을 초롱초롱하지 않습니까 퇴임 이후에 풍산개 3마리를 양산사조로 데려갔는데 6개월 만에 갑자기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정부에 반납하겠다고 하다 개 사료값과 관리비 월 25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성규 의원이 한마디 탁 던집니다 자신이 키우는 개를 돈을 왜 국민 세금으로 달라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 아마도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고 그 돈을 안 준다고 키우던 개를 내보낸 것도 너무 냉혹하다 키우던 개를 버리는 사람은 많지만 전직 대통령이 돈 때문에 이럴 수도 있나 이 일에 문 전 대통령의 본 모습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본래 그렇게 생긴 사람 모양이죠 사람이 사람 구실을 좀 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오늘 공병호 tv는 아침에 이렇게 출발하면 좀 칙칙한 이야기도 자주 하지만 사람 사는 도리 잘 사는 도리를 자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시꼴꼴한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저의 속내를 여러분들 함께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개라는 것이 우리가 키울 때 얼마나 뭡니까 애틋한 정이 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개가 죽고 나면 울고불고 하잖아요 정이라는 게 그렇게 겁나거든요 이게 문재인스러움의 한 단면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대통령이 다 된 사람이 아니니까